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수호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근데 처음에 죽지 말아요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광역길을 시전합니다 어떻게 됐죠? 좋습니다 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밌었던거 빠른게 제일 재밌었죠 스트라이커가 제일 좋았던거 같아요 아 근데 E1, E2 임팩트 끄고 해야되겠다 안보여가지고 스킬을 못비할거같애 수호는 끄고 해야되 흠흠흠흠 아 확실히 버프 쓰냐 안쓰냐에 따라서 독도차이가 되게 많이 나긴하네 말래찍은 캐릭터요 섀도어있구요 바이퍼있어요 바이퍼있어요 브리드에 가우 준비합니다 아 써야겠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걸리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걸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 임팩트 좀 끄고 할게요 안 보여가지고 끄고 해야될거같애 못 피할 것 같아가지고 2페이지까지야 뭐 상관없는데 3페이지부터가 문제여가지고 스킬 돌려주시고 스킬 안 죽어 당황하지 말아 당황하지 말아 자 이제 스킬이 다 날라갑니다 공속이 떨어진단 얘기죠 제일 좋은 딱 여기 엇박 6일 맞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럼 왔다갔다 한번 때릴 수 있고 당황하지 말아요 무적이 여기 아 이거 너무 알수없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랬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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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지민 이럴수가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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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번 먹어줍시다 한번 싸워줄게 공속 안달려지게 당황하지 말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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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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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 말아요 어 천천히 천천히 쫙 들어갔다 쫙 쫙 쫙 쫙 쫙 당황하지 말아요 어어 당황하지 말아요 어 당황했어요 어어 당황했어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죽은 것 같다 이거 일단 광역기를 써봅시다 아마 뒤져 있을 것 같은데 어 살았나? 어 살았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어어 당황하지 아 불에 대해서 가우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으응 장황하지 말아요 어 장황하지 말아요 어 장황하지 말아요 어휴 장황하지 말아요 어 어이 기침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핥돈 말다 핥돈 맞다 죽을뻔 어 뭐야 방금 왜 살았어요 방은 거 같은데 누가 봐도 방은 거 같은데 무적기가 쿨이 돌았나 아 무서워졌거든요 아 이거 죽은 거 같은데 아 미치겄네 헤헤 당황하지 말아요 이건 누가 봐도겠으니까 당황하지 말아요 아 이게 다는구나 아 이게 다는구나 기다려 아 이게 될 거니까 기다려 기다려 아 아 아 아 아 무조건 서울조각이다 안 나온 것 같다 보상을 해볼까요 아 코어 2개밖에 안나왔어요? 아 3개 나왔구나 코어 3개의 끝이네 이렇게 윤활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